안녕하세요 여러분 쉬운 영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로라입니다 오늘은요 복습 90일에서 100강 할 차례인데요 벌써 절반까지 왔네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음 복습 강의가 계속 반복되면서 조금 지루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영어공부에 도움이 되는 약간의 사담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어공부 초급을 지나시면 중급으로 이제 들어가실 텐데 중급도 굉장히 광범위해요 막 초급을 넘어선 중급이 있을 수 있고 중급 끝머리에 있는 분 일 수도 있고 중급 중에서도 중간에 계신 분 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영어로 편안하게 자유롭게 또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으면 그분은 거의 중급이 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모두 다 그렇게 되고 싶어 하시죠? 최소한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말 여행에 가서든 상황에 닥쳤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말을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은 하실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 가장 중요한 방법은 가장 효과적인 영어공부 방법은 영어를 사용하는 시간을 늘려라인데요 가장 편하게 쉽게 생활 속에서 적용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스마트폰의 녹음 기능이 다들 있으시죠? 그 스마트폰의 녹음 기능을 켜시고 나 혼자서 영어를 말해 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도 요즘 이 방법을 다시 쓰고 있는데요 이 방법은 초급 중급 상급 상관없이 영어를 계속 써야지만 영어 실력이 뒤로 물러나지 않는데요 어떤 각자 그 영어 수준에 상관없이 굉장히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공부 방법인 것 같아요 영어권에서 살고 계신 분이 아니라면 영어 쓸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공부했던 것들도 조금씩 잊혀지기 때문인데요 굉장히 쉬워요 스마트폰의 녹음 기능을 켜고 그냥 오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말하고 싶은 단어에 내가 말하고 싶은 그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내가 공부한 적이 없는 단어라고 치면 얘는 그냥 한국어를 넣어서 말씀을 해보시면 됩니다 또는 그 단어를 영어 사전에서 찾아서 그 단어를 넣어서 말을 해보는 방법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밖에 비가 많이 오는데요 비가 많이 온다 이 표현 나 그거 당연히 알지 하는 분도 있겠지만 이 표현 어떻게 영어로 말하는지 모르는 분도 많으시거든요 비가 많이 온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이버 영어 사전을 켜시고 비가 많이 온다 이렇게 검색을 한번 눌러 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예문으로 들어가 보세요 비가 많이 온다 검색하셨으면 예문으로 전체 단어 수거 본문 예문 이렇게 네 가지 메뉴가 상단에 있는데요 예문을 클릭하시면 비가 많이 온다 라는 내용이 들어간 수많은 예문들이 보여져요 얘를 쭉 살펴보면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뉘앙스와 가장 비슷한 애를 한번 골라보면 돼요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온다 어 있어요 예문이 It is raining cats and dogs today 나중에 이 표현 배울 건데요 비가 매우 매우 많이 와 할 때 Raining cats and dogs 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It is raining cats and dogs today 왜 갑자기 개와 고양이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비가 많이 온다 라고 할 때 이렇게 이런 표현 쓰나 봐 이 문장을 한국어 영어 똑같이 복사해서 메모장에 저장해 놓으시거나 그거 귀찮으시면 그냥 이 사전 띄워놓은 이 창 지우지 마시고 그대로 띄워놓고 또 새 창 열어서 사전에서 또 찾는 거예요 내가 찾고 싶은 말을 비가 많이 와 근데 옷에 비가 푹 젖었어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니까 옷이 푹 젖은 거죠 옷이 비에 푹 젖다 이렇게 찾아봤어요 예문 마찬가지로 예문에서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뉘앙스와 가장 비슷한 예문이 있나 한번 찾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비에 옷이 다 젖었어 비에 옷이 다 젖었다 My clothes got wet in the rain My clothes got wet My clothes got all wet in the rain 이런 표현이 있네요 오 내가 말하고 싶은 이 두 문장 찾았어요 지금 그럼 얘를 그냥 말을 해보는 거죠 녹음기 켜놓고 조금 말을 연달아서 하는 느낌을 주고 싶으시면 내가 방금 찾은 이 문장들 있잖아요 영어 문장들 얘네 메모장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쫙 한번에 몰아놓고 얘를 그냥 읽는 거죠 솔직히 읽는 건데 이걸 내가 녹음기를 켜놓고 말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읽는 거 굉장히 다른 경험이 되실 거예요 꼭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사전에서 찾아서 내가 이 문장을 만들어내는 영어 실력은 아직 안 되더라도 내가 그 영어 문장을 말할 수 있는 연습은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이 예문을 이용해서 그래서 예문들을 싹 다 복사해서 메모장에 쫙 몰아놓고 제가 내가 이 영어를 아주 차이롭게 쓰는 원어민이냐 내가 원어민이라도 된 것처럼 그냥 얘를 쭉 읽는 거죠 그럼 내 스스로도 약간 착각이 될 거예요 어머 내가 말하고 싶은 거 지금 영어로 다 말하고 있네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영어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신감을 얻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영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그 기회를 잡으신 거예요 그 시간을 확보하신 거예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영어 공부 좀 했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 다들 아시거나 또는 그거 효과적인 방법이야 라고 인정하실 것 같아요 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 저도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방법을 지금 최근에 다시 쓰고 있습니다 오 사담이 너무 길었죠 네 복습 91강에서 100강 이제 시작할게요 영어 문장 들으시고 한국어 문장으로 답하시고 그리고 반대로 한국어 문장 들으시고 영어 문장으로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어 문장 시작할게요 영어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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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no wonder the market is heating up. I'd appreciate it if you'd stop. I'd appreciate it if you'd stop. I'll let you know what I find. Let's see how it goes. Do you suffer from insomnia? Do you suffer from insomnia? I'm cramped all over. I'm cramped all over. She's still running a fever. She's still running a fever. Are you still there? Are you still there? Are you still there? Yes, it's an English 차례. What kind of way is there? What kind of way is there? What kind of way is there? I've didn't get to yeah. I would need to reach a warm Are you so full? 그 시장이 활발해질 만해요 멈춰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제가 찾은 걸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불면증에 시달리시나요? 불면증에 시달리시나요? 온몸에 경련이 났어요 온몸에 경련이 났어요 그녀는 아직도 열이 있어요 내 말 아직 들려요? 네 여기까지 몇 가지 퀴즈를 더 드리고 마칠게요 영어 문장 들으시면 한국어로 답을 하시고 한국어 문장 들으시면 영어로 답을 하시는 거 아시죠? I'd appreciate it if you'd stop 뭘까요? 당신이 멈춰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그리고 I'm cramped all over I'm cramped all over 뭘까요? 온몸에 경련이 났어요 여기서 cramped는 그 쥐가 나다 근육에 경련이 난 거 말하는 거죠 네 이번엔 한국어 그 시장이 활발해질 만해요 그 시장이 활발해질 만해요 그쵸? 그 시장이 활발한 게 놀랍지도 않다 It's no wonder the market is heating up It's no wonder the market is heating up 그 다음 뭔가 방법이 있을 텐데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뭘까요? There must be some way 그렇죠 There must be some way There must be some way 마지막 내 말 아직 들려요? 제 말 아직 들리세요? Are you still here? 전화통화 하면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 상대방이 약간 지직거리거나 소리가 멀어진다거나 막 이럴 때 제 말 아직 들려요? Are you still there? Are you still there? 그쵸 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복습 강의 여러 번 들으시면 훨씬 더 도움 되시고 예로 스피킹 연습 하셨으면 그 다음 내가 하고 싶은 말 좀 전 알려드린 방법으로 녹음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나 혼자 듣는 거니까 Grammatical error 문법적인 오류 있어도 errors 있어도 상관없어요 먼저 발화 입 밖으로 내 말을 소리를 내 뱉어보는 연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시도해 보세요 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다음 강에서 만날게요 See you next lesson Have a good day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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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